여기가 지금 대치동이잖아요. 그죠? 한티역입니다. 앞에가. 한티역. 와... 거리가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있네요. 도전은 그렇게 안 돼요. 지가 계략에 걸어서 왔단 말이죠. 딱 브리핑을 해요. 야, 이거대. 와, 여기가 너무 쉬어구나. 길거리가 이렇게 대치동 골목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골목길에... 오,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난리 났네요. 그래요, 그래요. 8시, 8시, 9시, 9시. 전동V. certains 차량으로는 중앙에서 6시, 7시. 우회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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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사고다발지역입니다. 여기가 선능역입니다.